안녕하세요 무선물 아시라프입니다. 차량은 xbs 인데요. 제가 두 가지 공고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보시면 2.5mm 하고 2mm 인데요. 일단은 피니온을 공중에서 공회전 하다보면 피니온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테스트 차니까, 매장 테스트니까 제가 열게요. 일단 2.5mm 짜리로 열고요. 열고요. 열고 여기 있다. 열어요. 보시면 나사로 위치게 빠져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흔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빠져서 딱 보이네요. 아이고 좋아. 딱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여기. 이무제. 얘를 이렇게 딱 조여주시면 돼요. 얘를. 이게 지금 나서 풀렸거든요. 이게. 샤프트가 샤프트가 중간에 뜨거우니까 메탈이고 메탈이니까 서로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빠져서 뿅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얘를 힉! 잠가주시고 다시 두 개를 이렇게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나도 조이고 다시 얘네들끼리 가지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엑스맥스. 유튜브 검사에서 엑스맥스 피니언이라고 검사했어요. 엑스맥스 피니언. 오케이. 일본 TV였습니다. 아시라프 일본 TV였습니다. 엑스맥스 피니언입니다. 짠. 짠.